섹션 설명 들어갈게요 5분발 앞으로 키, 5분발 2백, 백만복, 사이드 힐 앤 힐 앤 투게더, 5분발 친중, 왼발 4분의 1통 프리 이게 원 섹션, 원 섹션 카운트로 가볼게요 1, 2, 3, 4, 5, 6, 7, 8 2 섹션 갈게요, 도르 시스텝, 도르 시스텝, 왼발 도르 시스텝, 바운스, 왼발 체중 오블발, 왼발 3대 1통, 왼발 오블발, 오블발 3대 1통 여기까지 놓고 가볼게요 도르 시스텝부터, 원, 투, 쓰리, 투 앤 쓰리, 원, 원, 투 앤 쓰리, 포 앤 파이브 앤 쓱, 세븐 앤 에잇 자, 3세션 가볼게요, 포니스텝 원 앤 투, 쓰리 앤 포, 사그네이터를 돌면서 사이드 라, 리커버, 비하인드 사이드, 어크로스, 카운트로 가볼게요 원 앤 투, 쓰리 앤 포, 파이브, 시스텝, 세븐 앤 에잇 포스티치만 갈게요, 볼 체인지 해서 오른발을 킥, 원, 투, 앞으로 라, 리커버, 라, 리커버 놓고, 자, 2분의 1턴, 4분의 1턴, 8분의 1턴, 4분의 1턴, 4분의 1턴, 오시면 돼요, 카운트로 한번 가볼게요,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시스텝, 세븐 앤 에잇,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전체 다 1번에서부터 4번까지 카운트로 한번 가볼게요, 원, 투, 쓰리 앤 포, 파이브, 시스텝, 세븐 앤 Okay, 원, 투 앤, 쓰리, 포 앤, 파이브, 시스텝, 세븐 앤 에잇, 원, 앤, 투, 쓰리, 포, 파이브, 시스텝, 세븐 앤 에잇 자 이번엔 두번째 호흡을 가볼게요 자 열셋이 방향으로 두번째가 끝나면 택이 4동작이 있어요 택 4동작을 먼저 설명해드릴게요 택 1 스텝은 크로스 스텝 크로스 스텝 크로스 스텝 4분의 1이 턴 돌아서 체중이 오른발에 와있는게 택 1 카운트로 가볼게요 1 2 3 4 5 6 7 8 택 2는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스윗 비하인드 사이드 4분의 1이 턴 체중이 이동의 왼발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택 2 카운트로 가볼게요 1 2 3 4 5 6 7 8 까지가 택 2 그럼 택과 택 원과 택을 연결해볼게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좋아요 택 3를 가볼게요 젬동으로 롱 체중은 체중이 오른발로 2분의 1이 턴 왼발으로 2분의 1이 턴 오른발발로 백하면서 터치 엉덩이를 돌려서 뒤로 넣고 터치 이 발을 뒤로 넣고 백 갔다가 후워두르고 왼발이 앞으로 가서 왼발이 체중이 옮겨가요 카운트로 가볼게요 1,2,3,4,5,6,7,8 탭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Forward walk Walk and counter out 체중이동해서 왼발이 놓은 상태에서 놓고 점프를 쿵쿵 3번 돌면서 6시방까지 들어가요 쿵쿵쿵 놓고 다시 제자리로 와서 처음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탭을 카운트를 탭 내 동작에 대해서 카운트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1,2,3,4,5,6,7,8 1,2,3,4,5,6,7,8 1,2,3,4,5,6,7,8 1,2,3,4,5,6,7,8 1,2,3,4,5,7,8 1,2,3,4,5,7,8 2,3,4,5,7,8 2,3,4,7,8 1,2,3,3,4,7,8 2,3,4,7,8